자 이번엔 반대한자 두번째꺼를 공부해볼까요? 굿셀강 굿셀강 반대는 뭘까요? 약할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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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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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이제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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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로울고 괴로울고 저자는 쓸고자라고도 하지요? 예 반대말은 괴롭다의 반대말은 즐거울 락 즐거울 락 즐거울 락 즐거울 락 구불 구불 곡선의 반대는 직선이지요? 예 그래서 고들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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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임금군 임금군 임금이 있으면 밑에는 신하가 있겠지요? 신하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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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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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엎드릴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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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집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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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찰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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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어 따뜻할 난 따뜻할 난 그래서 냉대지방 난대지방 난대지방 이렇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? 마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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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적을 소 적을 소 합해서 다소 라고 하죠? 예 큰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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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작을 소 작을 소 그래서 대소라고 해요 그죠? 예 팔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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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살매 살매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그 조개패는 이게 조개패 밑에 있는게 조개패라고 하거든요 조개패는 돈하고 관계있는거고 맨 위에 선비샷자가 있는건데 이거는 뭐냐면 머리에다 이구다니면서 옛날에 팔았어요 그죠? 그래서 머리에 이구있는것은 팔매자고 없는것은 살매자 라고 기억을 하시면 잘 기억할 수 있을거에요 물을 문 물을 문 물을 문 물으면 대답답이 오겠죠? 대답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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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압이 부 지압이 부 지압이 부 합해서 부 부 부 그러죠? 착할 선 착할 선 착할 선 착할 선 반대는 악할 악 악할 악 악할 악 악할 악 악할 악 합해서 선악 이렇게 말해요 이룰 성 이룰 성 이룰 성 이룰 성 이룰 성 성공할때 성자고 반대는 패할 패 패할 패 패할 패 패할 패 합해서 성패라고 해요 성공과 실패 이렇게 그 다음에 비로소 시 비로소 시 비로소 시 비로소 시 반대는 마칠종 마칠종 합해서 시종 이렇게 말해요 시작과 끝 이렇게 멀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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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는 가까울 근 가까울 근 가까울 근 가까울 근 가까울 근 합해서 원근 다를 이 다를 이 다를 이 다를 이 다를 이 반대는 같을 동 같을 돌 합해서 동이 라고 해요 같고 다름 다르고 같음 이날인 반대는 결과과 합해서 아까 인자를 이날인한다는 것은 거기로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쓰는 말이니까 원인과 결과를 인과라고 해요 스스로 자 스스로 자 이거를 자기 자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기 자 반대는 남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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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해서 자타라고 해요 자타가 공인한다 이런 말을 쓰지요 자기도 그렇다고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다고 인정을 하는 것을 자타가 공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